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 또 늘었습니다. 부기등기 표기와 함께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9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40일간이고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표했던 임대사업자 제도를 규제하는 정책들의 후속 조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 하나씩 알아볼 텐데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표기와 함께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알려주는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등록임대 부기등기 표기내용 및 말소사항 규정 부분입니다. 이제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인지를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어디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 등본에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요. 부기등기를 할 때는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라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주택이 등록말소가 된다면 부기등기도 당연히 말소신청을 해야 하고요. 시행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요. 등기시기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하고요.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표에 나와 있지만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본다면 부기등기는 단독으로 등기할 수가 없고 본 등기에 붙어서 부수적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본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본 등기가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우리가 맨 땅에다가 집을 새로 지어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 여기에 이런 집이 있습니다. 라고 등기하는 게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죠. 그래서 그 본 등기인 소유권 보존등기를 바탕으로 부기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표를 보신다면 법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이만은 곧 기존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다 보존등기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이제 새롭게 신규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 없이 바로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을 지어서 임대사업하는 건설임대나 아니면 집을 분양받았는데 소유권 보존등기 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이런 경우가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때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셀프 등기 방법 두 번째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방법 돈을 조금 아끼고는 싶은데 인터넷에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면 직접 등기소 방문하는 셀프 등기를 이용하시고요. 돈도 아끼고 싶고 인터넷도 자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림 보시겠지만 인터넷상으로 신청하려면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인터넷에 자신이 있다 라고 하시면 온라인 신청 방법을 사용하시고 머리 안 아프고 마음 편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마지막 세 번째 법무사님에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법무사님을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피해 발생 시 직관 말소 가능 부분입니다.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 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관으로 임대 사업자를 등록 말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물론 직관 말소 가능한 세부적인 사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총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때는 지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 사업자를 직관으로 말소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임대 사업자분들은 이럴 일이 없겠지만 간혹 집 여러 개를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임대차 계약을 만료 시에 보증금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그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대점을 좀 개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일 주택 내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 제공 부분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임대 사업자에 등록된 임대 주택이 단독 주택이거나 다중 주택이거나 다가구 주택이라면 이때는 임대 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예비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단독이나 다중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 하나에 여러 가구가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입자가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나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기존 세입자들의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나보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 하나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때는 누군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먼저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정보를 그 새로운 세입자에게 알려줘라라는 거죠. 이 부분 임대사업자분들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자체장의 직권말소 범위가 확대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장의 직권말소 가능한 세부 요건이 첫 번째가 임대사업자의 사망 후에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서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하게 했는데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이럴 때는 지자체장, 지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말수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과태료 부분입니다. 법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중에서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등록 신청 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세분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위반하면 200만 원, 두 번 위반하면 400만 원, 세 번 이상 위반하면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혹시나 등록 신청 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가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실까봐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는 법 67조에 나와 있는데요. 3항을 보시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3항은 과태료 500만 원짜리만 모아놓은 건데 거기 7호를 보시면 제5조 제5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 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제5조 5항을 봐야겠죠. 여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5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5항을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1호를 보시면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임대주택의 부채 비율 하고 가로가 되어 있죠. 가로 안을 보시면 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료부터 등록 이후 착정하려는 임대차 계약에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고 되어있고요. 그 가로 이후에는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죠. 이때 보증보험료 계산할 때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비율을 따져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할 당시에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대보증금으로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없는 경우가 있죠. 등록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부채 비율은 나중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을 얼마 받을 거다라고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임대보증금의 상한 그때만한 그 임대보증금을 실제로 나중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그 상한을 어겼다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면 아,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있을 때는 그 임대보증금으로 보험료 계산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할 당시에 임대차 계약이 없다면 앞으로 내가 받을 임대보증금을 미리 산정해서 알려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금액을 내가 실제로 나중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어기면 안 되는구나.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조금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할 때 그 보험료를 계산하려면 먼저 주택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감정평가 수수료를 또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보증보험료는 세입자가 25% 부담하지만 감정평가 수수료는 원전하게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이 많다라고 하니까 그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공시가격이나 만약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냐는 경우 이럴 때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주택공시가격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트엑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입니다. 주택공시가격에서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로 지어졌을 때 새 아파트로 준공 이후에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은 주택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임의로 정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 주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가 될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에 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은 주택은 관할 세무서장이 임의로 정한 금액에 따른다라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 주택의 보증 가입 시점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건설 임대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 전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입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 등록일 현재 전속 중인 계약, 임대차 계약이겠죠. 전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 임대 주택 등록일이고요. 등록일 현재 전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 개시일까지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먼저 이 내용은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8월 4일 날 발표했던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도심 내 상가나 오피스 등을 주거 용도로 바꿔서 공적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적용받아서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의 유형으로 추가하겠다. 임대 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실 거냐면 실제로 도심 내에서 용도는 상가나 오피스인데 실제로는 주거로 개조해서 보통 원룸 형태로 방 여러 개 만들어서 월세 받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 중에서 이러한 사실을 과세 당국에 들켜서 이행 강제금을 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들키지 않아서 이행 강제금 내지 않고 월세 수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으로 바꿀 때 바닥 구조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이런 것 같은 주택 건설 기준을 완화하는 이런 법령이 이제 9월 달에 입법 예고한다고 하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 법안을 봐야겠지만 이행 강제금을 많이 낼 바에는 한번 이렇게 혜택 받아가지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는 건 어떨까 그렇다면 이행 강제금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세부적인 거는 좀 자세히 봐야겠지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하는 항목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겠다라는 겁니다. 많지 않은 경우인데요. 설명을 드려본다면 150세대 이상의 민간 임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이 의무화가 되었는데 운영 경비 규정이 부재해서 대표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할 수 있는 항목에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경비를 추가해서 대표회의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임차인 대신 내란 얘기예요. 한 번 조금 더 세부적인 규정을 보면 이 부분은 민득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나와 있습니다. 22조 사항을 보시면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증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섯 가지가 있죠. 전기료, 수도료 물론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스 사용료, 난방비, 원물 수수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경비를 추가해서 내기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들으면 억울할지 모르시겠지만 잘 보시면 사항 끝을 보세요. 증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법 전문을 보실 때 뭐뭐 할 수 있다와 뭐뭐 하여야 한다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 뭐뭐 하여야 한다는 건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만 뭐뭐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낼 수 있다는, 낼 수도 있지만 안 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러한 조항이 추가되면 임대 사업자는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